지금 혼자 살지 않는 자 모두 유죄 누군가를 위한 누군가가 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되려면 싱글이 답이다 답? 답답하다 정말 네가 뭐 너무 그린라이트니까 여자는 직진이지 근데 선배는 진짜 연애 안 할 거야? 커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설레었는지 향 좋다 싱글하게 썸은 불륜이다 안 돼 뭐야? 내 건?